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14일이고요. 오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태가 쓰러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재명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싱하이밍 조치 요구를 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장경태. 방통이 항의 방문 간다고 해서 쓰러졌다는데요. 과로 때문이라고 하는데 과연 과로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마음을 잘못 썼기 때문인 것인지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검찰이 정자동 호텔 개발 사업 관련해서 성남시 등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 명단 공개한 더탐사 소환을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일본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물에 독탔다. 유언비어의 조선인들 독기 학살 당했다. 관동 대지진에 대해서 일본 요미우리가 일면에서 이례적인 보도를 내놨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한일관계의 정상화, 나비효과가 드디어 나타난 것이다 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대통령실 당당한 외교 원칙 버리지 않습니다. 한중일 정상회의 중국의 호응에 달려있고 매달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입장 내놨습니다. 이렇게 사면 초과에 놓인 이재명, 김기영 국민의힘 당대표에게 소주라도 마시면서 추경 얘기를 하자, 술 마시면서 돈 얘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꺼냈는데요. 그동안 무슨 식사 자리는 안 갖겠다라고 얘기했던 이재명, 소주 자리를 갖겠다니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핀치에 몰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태가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싱하이밍에 대해서 중국의 조치 요구한 것은 이재명에 대한 열등감이 표출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를 잘하고 싶을 텐데 오히려 이재명이 더 외교를 잘하는 것으로 보여지니 그에 대한 열등감이 표출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얘기죠.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연설을 영어로 하고 미국 전체를 뒤집어 놓는 아메리칸 파이 노래까지 불렀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 성과는 방산 수출, 원전 수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 황당하기 짝이 없는데요. 비공개 국무 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국가의 특정 외교관을 지칭해서 상호존중이나 우호중진의 태도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했는데 어떤 국가의 어떤 외교관이 상호존중과 우호중진의 태도가 없겠습니까. 이재명이 싱하이밍을 만난 것과 관련해서 잘한다고 한다. 저희가 노력이라고 말씀드리듯이 지금 대통령께서 외교를 참 잘하셔야 하는데 부적절하게 하고 있다. 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고 있다는 황당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의 항의 방문 갔던 그 후에 갔던 장경태, 성명서 낭독 중에 쓰러졌다고 합니다. 과로 때문에 빈혈이 왔다고 하는데요. 장경태가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성명서를 낭독하던 중 쓰러졌다가 겨우 일어났습니다. 의원실 관계자는 과로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장경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재명에 대한 열등감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후 10시경 KBS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논의하고자 방통위를 찾았다는 겁니다. 장경태는 김효재 방통위 직무대행과 면담 전에 방통위 앞에서 성명서를 낭독하다가 갑자기 길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장경태는 다시 일어났지만 면담에는 참석할 수가 없었는데요. 장경태 의원실 관계자는 과로 때문에 빈혈 증상이 나타난 것 같다라면서 눈을 감았다가 떴는데 그렇게 됐다고 한다라면서 지금 사무실로 복귀하고 있다라고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는 겁니다. 마음을 제대로 써야지 말도 안 되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에게 열등감을 표출하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마음을 곱게 쓰기 바랍니다. 그런데 곱게 쓰기 바란다고 한다 한들 마음이 변할 사람이 아니겠죠. 어쨌든 쾌유를 빕니다. 검찰이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으로 성남시 2차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기 성남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 등을 다시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 3부는 9시 40분부터 검사와 수사관 10명을 보내서 성남시 관광, 회계, 스마트 도시, 시장비서실, 도시계획, 정보통신과 등 7곳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은 지난 6월 12일 압수수색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자료 등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라는데요.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은 베지츠 종합개발이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사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성남시로부터 용도 변경, 대부료 감면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앞서 성남시청 공무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업 검토 과정 등을 조사했는데요.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공개 입찰 방식도 제안했지만 상부에서 베지츠와 수의계약을 결정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사실관계와 해당 수의계약의 불법성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과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진상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정자동 호텔과 관련해서 직권남용,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이재명을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세력들, 좌파 단체들, 그리고 좌파 언론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경찰이 이태원 참사 명단을 공개했던 민들레와 더탐사에 대해서 줄소환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이태원 참사 명단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 온라인 매체 민들레의 김호경 편집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 내일이죠. 온라인 매체 더탐사에 최영민 공동대표를 소환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 등은 유족의 동의 없이 희생자 명단을 공개했다며 민들레와 더탐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서울 마포부 공독동에 있는 민들레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지난 4월에는 더탐사의 최대표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한 바가 있습니다. 경찰은 참사 당시 수습에 관여한 서울시 등 공무원이 업무와 무관하게 이들에게 명단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유출 경로를 추적 중입니다. 장경태가 이재명이가 외교를 잘하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이에게 열등감을 갖고 있다는 황당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막상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관계 회복시켜놓으니까 요미유리가 관동대학사를 일면보도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일관계 정상화에 효과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보수 성향의 일본 언론인 요미유리 신문이 100년 전 관동지진 당시에 유언비어로 조선인이 학살된 사실을 일명 기사로 다뤘습니다. 이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한일관계 정상화의 긍정적 영향이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유력 일간지가 전향적 보도를 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 일본 내 의미 있는 변화가 제1교포들의 위상과 입지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동반발전 관계로 협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일본 정부와 정치권도 과거사 문제에 진전된 해결을 통해 양국이 미래발전과 우호협력을 도모하도록 진취적인 노력이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요미유리 신문이 관동지진 100주년을 기획기사로 다룬 것은 획기적인 것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 기사에 매우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치인들은 관동대학살이 유언비어이고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선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보수주류인 요미유리 신문이 일본 정부 문서를 인용해서 보도한 것은 중요한 변화로써 셔틀 외교 복원을 포함한 한일관계 정상화가 가져온 효과다 라고 밝혔습니다. 요미유리 신문은 기사에서 1923년 9월 1일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접하고 각지에서 자경단을 결성해서 제1조선인을 닥치는 대로 묶어서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 중앙방제회의 2008년 보고서를 인용해 지진 피해 사망자와 행방불명자가 약 10만 명이다. 이 중 1%에서 수 퍼센트가 이 같은 사안인 것으로 추계했다고 실었습니다. 조선인에게 창끝이 향하게 된 것은 1910년 한국병합으로 한반도에서 이주한 노동자에 대한 차별의식과 함께 일본인의 적의를 가진 것이 아니냐는 잠재적인 불안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했는데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해낸 것이고 이재명의 중국의 SOS 지금 민주당 의원 5명이 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 실패한 그리고 국민적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헛발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한중정상회의 중국의 호응에 달려있다.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매달리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내놨습니다. 이러자 이재명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에게 소주라도 마시면서 추격 얘기를 하자. 결국에는 돈 얘기하자라는 얘기를 소주를 내세워가지고 김기현 대표를 공격하면서 그러면서도 자신은 정책을 얘기하겠다라는 식의 얘기를 꺼낸 겁니다. 이재명이 김기현 대표를 향해 재차 회동을 제안하면서 굳이 원하시니 비공개로 소주를 마시면서라도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대신 의제는 술과 밥 얘기가 아니라 추격 얘기가 나와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은 김기현 대표와의 TV토론에 대해서 꽝 부어먹은 소식이라면서 경제 민생 얘기를 해야 된다.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밥이나 먹고 소주나 나누자는 그런 정신으로 어떻게 대한민국 국정을 이끌어나가겠는가. 지금 당장이라도 추경을 할지 경제를 어떻게 살릴지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해야 된다. 정쟁으로 이끌어나가고 야당의 발목을 잡고 흠집을 내고 국민을 협박할 것이 아니라 민생과 국정을 논의해 주기 바란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TV토론 이런저런 조건을 걸면서 뺑뺑이를 돌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무슨 국회에서 의자 하나 놓고 토론하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결론적으로 김기현 대표가 식사하면서 얘기 좀 하자를 소주를 내세우면서 공격하려고 하는 식으로 비꼰 건데요.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돼버리니 이제는 김기현 대표의 식사하면서 얘기합시다를 받아들이면서 거기다가 고춧가루를 뿌리는 형국입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잡곡 버튼 누르는 것밖에 되지 않는 이재명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끝장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필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